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예열 지문을 부탁을 해서 제가 예열 지문을 올리는 겸 올해 수능 독서 영역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그 방향성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분은 기존에 출제됐던 방식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 매년 어떻게 출제될까요 첫번째 바로 뭐냐면 일단은 6월하고 9월 평가원의 구조의 동일성을 가지고 출제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내용의 유사성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구조의 동일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구조의 동일성이 뭐예요 라는 것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우리 영상은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라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의 동일성이 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자 예를 든다면 6월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입문 지문부터 본다면 가나 결합형이 있었고 한번은 그리고 9월에서는 그냥 단독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지문의 구조성이죠 6월에 가나 결합형에서의 구조라는 건 가나의 각각의 글에 구조가 어떻게 서로 호응하는지 그래서 이 두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관성 속에서는 그 두 글의 어떠한 공통의 화제와 그리고 각각의 차이가 뭔지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9월의 단독 지문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들의 일방적인 한 주장과 그것을 비판하는 주장으로 대립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구조라는 건 글쓰기 어떠한 유형인데 바로 글쓰기 유형이 하나의 화제를 놓고 서로 대립적인 관점으로 한쪽이 한쪽을 비판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입문 쪽만 정리를 해 본다면 입문 지문에서의 구조 이 구조라는 건 토론을 잘 보고 그 구조라는 것이 앞으로 본론에 어떻게 보면 전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전개되는 방식이 가나형일 경우는 우리는 비교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단독 지문일 때는 서로 간에 비판형의 글쓰기 구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열 지문에서도 입문 지문이 되도록이면 비교 두 개 결합형과 비판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았고요 이제 하나도 우리가 내용의 유사성이라고 한다면은 자 6월 모의고사에서의 내용에서는 가 지문은 과학적을 통해서 참 거짓의 진리 검증이었고요 그리고 나 제시문에서는 동양의 제의론이라고 하는 어떤 동양 사상에 관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9월에는 내용상으로 본다면 인간의 어떤 본성 정신과 육체 이원론 등등이 나왔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열 지문 중에서는 철저하게 사설 모의고사들은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능 6월 9월 이 기초 문제 중에서 이런 글의 구조를 갖고 있거나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예열 지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 지문을 보면 사회 지문의 6월 모의고사는 법 지문 정도 우리가 법 그러니까 경제 법 지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법의 체계 그래서 글의 구조 방식은 이런 법 체계나 특성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형의 글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가나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나 결합형이 나왔거든요 이걸 통해서 입문 지문이 반드시 결합형이 나오거나 사회법 지문이 결합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과학 지문이 결합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9월에 가나형에서는 여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결합형이니까 우리는 구조상은 뭐해야 될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봐야 되고 내용상으로는 광고와 광고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열 지문에서는 이 법 체계에 대한 비교에 관한 것들 중심으로 예열 지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9월과 유사한 지문으로는 광고보다는 이 경제 이 경제를 통해서 인과관계라든가 높다 낮다 상대적 서수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거 중심으로 묻고 있는 지문들을 선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과학을 보면 과학에서 우리 6월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바이러스를 찾아가는 과학적인 플러스 기술적인 거에서 이 기술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어떠한 내용상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에서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 기술 중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메타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과정의 글쓰기인 겁니다 과정의 글쓰기인데 그 여러분 이 방법이라는 이 과정이 화후인데 이 방법이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방법의 두 가지를 역시 이 안에서는 비교하는 거였다고 친다면 6월에서는 순수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원리를 또는 작동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핵심적인 과정들이 순서들이 보는 거라면 9월은 이런 과정 플러스 비교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열 지문에서도 역시 과학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으로 뭔가 기술 이루어지는 걸 찾았고 내용 중심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봤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상으로 메타버스와 유사한 3D 프린팅 작년에 나왔던 수능이라든가 이런들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근 경량을 반영한 이런 기술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독서를 할 것인가 지금처럼 6월 9월에 논리적 구조를 글쓰기 구조죠 철저히 분석하고 일단은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많이 보기보다는 기출문제랑 좋은 지문들을 그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능 날은 정말 천문장만 보고도 본론의 내용이 슬슬 익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익힌 게 중요합니다 이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제가 누누히 말하는 거지만 서론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은 분명히 각 단락의 천문장을 기준으로 또 예측하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핵심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하고 선별하는 것들 그런데 요즘은 과정이라든가 비교 등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비교할 때도 각각의 항목의 범주별로 차근차근 비교 범주가 눈에 보이도록 요약 정리하면서 독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풀어봤을 문제들, 질문들을 제가 다시 한 번 6월, 9월에 맞춰서 선별해서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고 질물까지 완벽히 분석해놨으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꾸준히 읽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그동안 6월, 9월 모의사를 토대로 수능들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네 거의 확실한 거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주제는 영역이 비슷하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내가 유사한 구조는 읽어낼 수 있다 라는 거로 연습을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독서 영역은 반드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이거 한번 꼭 지켜보시고 제가 더불어서 무료 강의로 올해 2022년 로스쿨 문제도 지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것들도 되도록 한번 보시면 6구에 맞는 것도 중심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여러분 꼭 국어 1등을 맞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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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